아, 못사라워. 문구 좀 봐줄래? 당신이 마신 소주보다 더 사랑해. 오, 너무 사랑하는 건데? 하트쌤. 와, 고마워요. 기준이가 준비한 거야. 기준이 준비한 거야? 고마워. 내 생일이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또 배달음식을 시켰습니다. 오랜만에 먹는다, 근데. 오, 맛있겠다. 우리 아들이 비벼준래요, 비벼줬어. 오. 얼음, 산 얼음이 있는 것 같아. 그치, 그치. 우와. 오, 우리 아들 잘 비비는데? 먹음질스럽게. 아, 여기 저기 튜고 있는데? 아, 몰라요? 아, 아, 아. 아유, 이거는 너무 맛있는... 이건 오빠의 요리잖아. 우리 신랑놀이. 어묵탕. 모래에 폭풍이 붙으실 건데. 오빠 진짜 공격적인데? 발사할 것 같아. 바닷가에서 폭풍할 때 전투적이네. 진짜 여기서 보니까 되게 불꽃놀이 같아. 불꽃놀이 같아. 싸울 것 같아 지금. 아빠 무시무시한 또. 아 근데 케이크 너무 감각적이고 재밌어. 저쪽 반대 가서 앉아. 내가 찍을게. 나? 응. 너만 찍히고 우리는 다 소리밖에 안 날 거야. 진짜 맛있어. 잘 가세요. 어머 어머 언니. 안녕하세요. 나오세요. 잘나갑니다. 잘나와요. 노래하자. 닦을까 볼? 이렇게? 됐어? 바위에다. 닦아 봐. 이렇게? 거실을 이렇게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늘 보라. 생일 축하합니다. 수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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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끌 수 없게 해놨.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되길. 응. 시험. 우리 딸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. 너무 예뻐. 진짜. 진짜 더 예쁜 거 같아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어. 완전 세트 구했네. 너무 예뻐. 애큐. 자고. 목걸이. 예쁘다. 멋있지 않아 되게? 멋있어. 멋있어 위스키 안주요? 다 꼬꼬시지 말고는 안 먹었거든 안 꼬셔 왜 이러세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 그래 어때? 아빠가 너무 잘 먹었어 맛있다 예쁘네 멋있어요 블랙 스완 이렇게 예쁘고 꼬리도 진짜 예쁜데요 우리 가족과 함께 생일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니까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매일이 생일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ㅎㅎㅎㅎ 새우는 부족해서 생략 아니 오빠 그거 아니지 새우놔야지 진짜 맛있어 맛있어? 그래도 맛있어 다같은 거 다같은 거 이만 뭘 잘 먹으면 좋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